게임 게임 게임이지만 현실같이 실감나는 모험을 즐길 순 없을까 검은사마는 그런 고민으로부터 태어나 지금껏 한순간도 쉼없이 달려왔지만 더 높은 곳으로 가려는 꿈이 있기에 다시 한번 힘차게 날개를 펼쳤습니다 이제 곧 우리의 눈과 귀로 느껴 현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모험 전후 difficult 두번째 이 도전 한편 도전 또 한 번 한계를 넘어선 압도적 몰입강 이는 최정상을 향한 펄어비스의 신념 검은사마 리마스터